내 아이는 내 인생의 뭐다. 네, 정의를 해준다면. 내 아이는? 저는 원래부터 아이를 이남이녀를 갖고 싶어 할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저는 내 아이들은 내 인생의 윷이다. 어? 윷? 윷. 윷이다. 잘못 발음하면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여.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? 야치도 안 하는데. 왜 이렇게 매를 건드리면 되겠다. 손가락. 자, 미루 씩 생각을 한 번.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심하다. 여섯 명 낳을 거야? 그렇죠. 내가 그 정도 낳을 수 있어. 전진 씨는?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진리다. 진리? 인생의 진리. 어떤 의미로 남겨주십니까? 뭐, 광범위한 뜻을. 광범위한 뜻을. 고임이 심장한 뜻을, 심호한 뜻을. 자, 그러면 이제 또 2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. 네.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 이건 진짜. 어? 미안하다면 나 아닌가 보네. 하나, 둘, 셋. 앞으로 보여주세요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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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감사합니다. 미안해 해서 탈리에서 탈락. 미안해. 또 분위기상 지금 빠져주는 게. 뭐, 분위기상. 미안해. 뭘 분위기상. 나도. 어쩔 수 없네. 신사는 오래 있나 봐. 1등 한 번도 못하겠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앤스의 아이점. 새싹.